지난 5년간의 흑역사를 지나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저는 우리 정치권에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혁신의 핵심은 뜻밖으로 아주 소박한 진실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. 진실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. 진실은 조작될 수 없습니다. 진실은 오직 함께 찾아내고 함께 성장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. 그 진실을 얼마나 계속해서 깊이 있게 추구하느냐가 그 사회의 선진성을 대변할 것입니다. 진실된 국민의 힘, 진실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서 자유통일 세계 1등 선진국으로 되기 위해 저 도태우 최고위의 일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실은 plumbing입니다.